어...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2주간 중에서 2일에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진짜... 머리 삭발해주세요 뭐야... 어쩔 수 없어요 팬들한테 잘 보여주려면 살도 빼야되고 뭐... 팬들이 사진 찍으면 내가 알기 때문에 뭔가... 뭔가... 자신이 잘 보여주지 않나요? 너무 잘 보여주지 않나? 근데... 말했지... 정말 심판했는데... 아니, 빼야되요 빼야되요, 저는 저는 얼굴부터 먼저 쪄가지고 다 티나서 우리 살 얘기 그만하자 우리 살 얘기 그만하자 NO 살 얘기 I know 살 얘기 패스 얼굴 부어보인다고, 나? 뭐야? 아니야, 나 지금 이렇게 해서 그래 이렇게는... 안 부었어 얼굴만 가까이서 그래 아니야, 괜찮네 제가... 지금... 뮤지컬 들어온 게 있긴 한데 지금... 고... 지금... 얘기 중이에요 지금... 뮤지컬... 확인을 해서... 아직... 아직... 얘기는... 음... 못 하겠어요 잘... 그때 뮤지컬 하면 다들 와주실 거죠? 보러? 제가... 제가... 어... 아마도... 제가... 복극... 제가 데뷔했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배그의 최애 총 저 배그 진짜... 최근에... 빠져들어가지고 배그... 사실 컴퓨터로 하진 않고 그냥... 그... 모바일로 하는데 그... 전 사실 총은 M416이... 이런 얘기인데? M416 너무 좋아 M416 미쳤어 아프터 파티 언제 할까요? 아프터 파티는... 수고 하필 수렴인데 좀 기다려주세요 아마... 아프터 파티는... 좀... 많이 하실거죠? 다들 와주실거죠? 저 뮤지컬 화면에? 다들 와주세요 배그 말고 게임 안해요? 저 게임 안해요 원래 저 배그랑... 배그... 그냥 모바일 배그 모드의 마블 그 두개 그 두개 그거 두개 해요 그거 두개 해요 한국에서 너무 하고싶어요 저 진짜로 뮤지컬도 하고싶고 너무 하고싶은데 그니까 지금 400대로 줄였네 야 하트 좀 빨리 눌러봐 이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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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나 내 엄청 일찍 일어났는데 8시 이랬나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거죠? 지금 누구 보고 있는거죠? 지금... 지금 찾아봅시다 누가 볼까요? 아... 요비 요비 아시타... 요비크가 8시에 오게되네요 8시 이마 하트... 난코니... 나타... 이거... 그래서 네. 그럼... beni 깜짝이야 못 잊지 않겠어 네네 이렇게 나중에 혹시... 아니... Jos월이가 이제... 뭐지? 뭐지? MEG23XX 뭐지? 목에 상처? 목에 상처 없는데? 아 이거? 뭘 상처 난 것 같은데? 물론 다들 근데 왜 안 자지? 뭐지? 감사합니다. 하트 하트 많이 넣으면 인기의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안 잘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시 없어요 오빠가 안 자니까요 굿나잇 4시까지 연습하다고 하신다고? 뭘 연습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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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면 데뷔한다고? 파이팅! 저 곡 보러 와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매일이 매일이 평소에는 친구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최근 친구들 많이 만들었고 제가 믿는 친구들이 많이 그래서 요즘 정말 좋은 느낌으로 잠시만요 아이고 고맙다 한국팬들이 없나봐 지금 여기 별로 한국팬분들 말 좀 해주세요 한국팬분들 오빠 저 있어요 선우야 연습 안하나봐 선우 형이 곧 뮤지컬에요 마이바켓리스트 너무 기대되네요 선우 형 나 진짜 꼭 보러 갈게 가람이 형도 나오고 선우 형도 나오고 선우 오빠 강퇴시키지 선우 오빠 강퇴시키지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나 영혼 있거든요 누구야 이게 뭐야? 선우 오빠 강퇴시키지 이게 뭐지? 1분 40초 남음 이게 뭐야? 1분 40초 남음 이게 뭐야? 1분 30초 남음? 이거 꺼지나? 뭐야 이거? 2분 26초 남음 이게 뭐야? 아 이거 끝나? 나 1시간 했어? 아 진짜로? 뭐야 나 그럼 못해 이제? 이거 하루에 한 번밖에 못해? 아 다시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할게 그럼 이따가 끝나면 12시까지 할게 12시까지 아 나 오래 했어? 최근에 창현이랑 되게 많이 봐요 저 최근에도 봤는데 창현이 일본에서 창현이 내 친구 창현이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 치아ues 다시 만나요 5분 40초 남음 2분 30초 남음